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레이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고 나서 소카를 통해서 주행을 해본 후기를 아쉬운 점 4가지,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이유 7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여전히 파킹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타입. 요즘 웬만한 차량들은 중간 이상 옵션에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형 레이는 여전히 풋브레이크 방식인데요. EPB를 적용하진 못했더라도 적어도 풋타입이 아닌 모닝처럼 사이드타입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풋브레이크가 공간활력성이 좋고 편리하지만 전후방 충돌시에 발목이 부딪히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 전기차는 EPB가 들어가면서 오토홀드까지 생겼죠. 2. 여전히 불편한 공조장치 버튼 위치와 구성. 공조장치는 버튼 위치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요. 위치나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매번 헷갈립니다. 다행히도 레이 전기차에는 디자인이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3.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음. 레이는 정해진 속도로만 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레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 딱딱한 시트. 레이는 30분 이상만 주행해도 엉덩이나 허리가 아픕니다. 서스펜션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트가 감싸준다기보다 좀 오버해서 말하면 딱딱한 나무 의자에 쿠션만 있는 수준입니다. 시트 내부의 스펀지도 단단한 느낌이고 인조 가죽도 딱딱해서 포근한 느낌이 없습니다. 경차 특성상 장거리 주행 후 피로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딱딱한 시트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4가지 단점을 알아봤구요. 신형 레이 그래도 좋은 이유 7가지입니다. 1. 수납공간. 곳곳에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천장은 기본이구요. 고급형 센터 콘솔, 동승석 시트 언더트레이, 뒷좌석 플로우 언더트레이 이렇게 3개는 등급이나 추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시인성. 높은 차고를 가져 시인성이 좋습니다. 3. 디지털 클러스터. 기본형은 일반형 클러스터가 적용되는데 속도 바늘 타입이 아니라 디지털 타입이라 직관적입니다. 중간 등급은 4.2인치 컬러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됩니다. 가운데만 4.2인치 LCD가 적용되지만 마치 전체가 LCD인 것처럼 느껴지죠. 10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전기차 모델에만 해당됩니다. 4. 운전석 시트도 풀플랫. 조소석 뿐만 아니라 운전석도 접히기 때문에 2명이 차박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20대이고 결혼을 안했다면 신형 레이로 차박 여행을 다니는 취미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5. 캐스퍼보다 싼 티가 더 나는 실내. 캐스퍼 실내를 보면 원가 절감의 끝판왕입니다. 캐스퍼도어는 한 덩어리를 통짜로 뽑아내 사출인데 그나마 레이는 여러개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캐스퍼는 그 어떤 차량들보다 이런 도어 커브를 하면 드레스업 효과가 확실한 차입니다. 6. 통풍 시트. 신형 모닝과 캐스퍼에 이어서 레이더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경차에 없는게 없습니다. 7. 의외로 캐스퍼나 모닝 자연 흡기보다 덜 답답한 가속감. 경차를 타보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게 의외로 큰 덩치에 비해서 가속감이 모닝이나 캐스퍼 보다는 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다는건 아니에요. 대신 세팅이 그렇게 되어있다는건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거겠죠. 기본적으로 무게도 더 나가고 공기저항도 더 많이 받는 디자인이니까요. 이렇게 신형 레이의 4가지 단점, 7가지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단점 중에서 2개는 전기차에서 해결된 문제인데다가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다보니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주행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타보고 영상으로 공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